정의당이 요즘 최악의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체성 없이 떠돌이당이 된 당연한 결과겠죠. 정의당에는 지금 노동자도 없고 혁신도 없고 패미도 없습니다. 요리조리 눈치만 보는 소신없는 국회의원들 몇 명만 있을 뿐이죠. 그들은 다음 총선은 생각도 하지 않는가 봅니다. 사실상 당선될 가능성도 제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 지금 몸조심이 나고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오늘 굴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친일정권 규탄대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규탄대회는 시청 앞에서 약 2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한 30만 명은 안 될까요? 사진 잠깐 보시죠. 이 정도 되면 함성 소리가 용성까지 들리겠죠. 이재명 대표와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했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 옆에 이정미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네요. 아니 미안하지도 않나?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앉아있는 배짱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 이재명 대표의 뜨거운 연설과 환호가 끝나고 이정미 대표가 소개받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연설 내용이야 당연히 윤석열 친일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니 공감이 갔지만 평소 이정미 대표의 행보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야유가 이어졌고 급기야 연설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잠시 보시죠. 이정미 대표가 단상에 올라오죠. 그리고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총중들의 야유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점점 커지죠. 아이고 연설 중단. 이를 어쩌나? 표정은 여유있어 보이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사회자가 긴급하게 수습합니다. 사회자가 긴급하게 수습합니다. 사회자가 긴급하게 수습합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불용의 교 심판을 안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같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 정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구역 외교 협상을 연설 끝까지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방금 본 장면을 청중들 각도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려오라고 난리입니다. 시민들의 화가 한꺼번에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정의 없다 정의당. 정의는 어디 갔냐.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게 작금의 정의당의 본 모습입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요? 분위기 파악만 조금만 했으면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총선도 기대해 볼 만할 텐데 말입니다. 김건희 특검 찬성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당원들 의사마저 무시한 당이니 당원들도 다 등을 돌렸을 겁니다. 굿모닝 충청의 조화중 기자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참 정의당이 어쩌다가 이 시간까지 간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말대로 노회찬 의원이 타개한 이후 정의당은 급속도로 망가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수박들이 장악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박들은 정의당에서 교훈을 찾으면 쉽겠네요. 정의당은 지금 본연의 색채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과연 지금 정의당을 진보정당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정의당이 최근 무슨 진보적인 아젠다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진보의 지지를 받고 싶으면 민주당보다 한층 더 진보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촌곡을 버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국힘이 과거 민주당처럼 비례대표에서 교차투표를 해줄 줄 아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냥 적당히 이용해 먹다 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꾸 민주당 지지자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일까요? 리더가 사라진 정의당, 민주당 수박들은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